이쪽 타이틀 부분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쉽습니다. 여기도 타이틀 부분 작업할 건데 이 이미지는 아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똑같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쪽에 컨텐츠 타이틀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에 15번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서버에 들어오셔서 저는 연속으로 찍어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또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번에 이어서 바로 안 들어오시고 며칠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 주셔야겠죠. 서버에다가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는요. 금방 끝납니다. 마지막에 이제 스크레이트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로그인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틀 한 번 잡아 놓으면 금방 해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해보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쪽에다가는요. 어... 타이틀 하나 만들어 주고 H2 이용해서 여기다가 나는 퍼블리셔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겠죠. 큰 따옵에 써서요. 이렇게 하나 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은요. 그냥 A 태그 이용해서 여기다가 A 태그 이용하신 다음에 클래스는 bt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뭐 전체 메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원래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버튼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img 태그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alt 태그가 있어야 되지 대체 문자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웹표준의 가장 기본은 이미지가 없을 때 대체 문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게 맞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편하니까 백그라운드 속성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는 쓰면 웹표준의 alt 태그를 못쓰니까 웹표준을 준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상으로 대체 문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어? 대체 문자죠? 대체를 문자로도 아니라 대체 문자를 만들어준 거죠. 그림을 와서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쓸 때 편하기 위해서 이미지 스플레이트 효과를 쓴 거고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얘한테 스패 처리해서 여기다가 효과 줄 거니까 미리 이렇게 스패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HTML 코딩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거에요. 얘 가서 여기는 타이틀이라고 작업해 주면 되겠죠. 타이틀, 타이틀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하다가 위밀히 가는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제가 이걸 다른 사람하고 중간중간에 혼합해서 찍어가지고 그리고 흐름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거 하나만 계속 쭉 뽑아가지고 딱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요. 이것도 뭐 올리는데 수업하면서 올리는 거라서 한 번에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깜빡깜빡해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질문 달아 주시면 됩니다. 타이틀 있고요. 타이틀 밑에 H2 있죠. H2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 타이틀 밑에, 사이트 밑에 BTN이 있으니까 BTN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2라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부모, 자식과에는 한 칸씩 띄워 줘야 돼요. 그죠?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요. H2한테 폰트 사이즈를 줘서 40px 작업해 줘 볼게요. 그러면 H2는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서버 주소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네. 여기 나왔는데요. 오케이. 우선은 이쪽에 스타일 위에 올라가서 여기도 역시 타이틀 부분에 색깔이랑 이거 하나 살짝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에 색깔 같은 거 빼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여기 색깔은 뭘 줬냐면 여기 색깔이 보였죠?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색깔을 확인해 볼게요. 색깔은 네. 이걸 줬네요. 이걸 줬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거 빼먹었는데요. 위에도 색깔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저번 시간에 빼먹은 것도 넣어줄게요. 색깔이 연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이틀 부분에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쪽 부분 해주기 전에 제목 태그를 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제목 태그를요. 다 이게 틀리게 써줘서 좀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제목 태그를 초기화 시켜줘요.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초기화 시켜주기 때문에 제목 태그도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이건 자기 스타일이니깐요. 자기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께 꼭 맞다 틀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이렇게 작업해 주고 폰트 사이즈는 13에 기본 색깔, 컬러는 여기다가 이 폰트 웨이드는 노멀로 제목 태그를 기본 볼드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노멀로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목 태그를 초기화 시켜주시면 됐죠? 초기화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검사로 강력 세력 고치 한번 할게요. 그러면 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초기화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아까 두꺼우면 다 얇아졌죠? 네, 얇아졌어요.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네, 나머지도 초기화 시켜줬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은요. 구글 폰트를 써서 얘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해 줄 거예요. 우선 이 전체밀이라는 게 있죠? 얘는요. 얘를 우선 가운데 정렬 부터 합시다. 네, 스타일을 가서 여기다가 H2 블록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좀 가운데 정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한테 텍스트 라인을 텍스트 라인을 센터로 작업 먼저 해 줄 거고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됐죠? 얘는 절대값을 써서 여기 오른쪽에다 올려버릴게요. 절대값을 쓰면 말 그대로 절대적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지만 단점이 영역이 없어진다는 거 많이 쓰면 좋진 않아요. 특히 반응형 할 때 좋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써도 뭐 크게 크게 상관 없지만 반응형 할 때는 포지션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주로 개발자가 포지션을 많이 쓰죠. 내가 지정한 영역에 정확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가 탑을 0 라이트 0으로 작업해 줄 거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지션을 쓰게 되면 포지션을 썼죠? 문제점이 뭐냐면 없어졌죠? 오른쪽이 여기로 갔어요. 이게 왜 이리로 갔냐면 포지션을 무조건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은 지금 기준점이 이 브라우저에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탑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기준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요쪽 타이틀의 기준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타이틀한테 포지션 릴렉티브 주시면 돼요. 얘가 기준점 역할을 하는 거에요. 첫 번째 포지션 릴렉티브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두 개 세 개 나오면 다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 생겼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위드값 60 화이트값 60 아까처럼 여기에 백그라운드 있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에서요. url에서 현재 파일이 지금 스타일이니깐요. 한번 올라갔다가 imb 탭으로 가야 되거든요. 올라갔다가 imb 탭으로 가야 되니까 올라갈 때는 점점 슬러시 씁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일 거에요. 아이콘 png 아이콘 png 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왔죠.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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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도 백그라운드로 위치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백그라운드로 위치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우선 여기다가 한번만 나오게 no-repeat 시켜줄거구요. y축으로 minus 600 bx 해주시게 되면 한번 나올거에요. 네. 제가 어딨냐면 이쪽에 보시면 요거죠.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를 지금 우리가 화면을 60, 60에서 요만큼만 보이겠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60px이라서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덟 웰컨이니까 600px 정도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00이 된거에요. 그 영상 확인해보시면 됐죠. 그래서 요 글씨는 백그라운드로 넣었으니까요. ir효과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글씨는 class irpm이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글씨는 시각 리더기로는 보이지만 우리 눈엔 사라지는 효과가 생기는거죠. 네. 요렇게 된거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됐구요. 살짝 간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서 간격을 패딩을 위아래로 5-0 이렇게 주겠습니다. 네. 글자, 글자 사이에 간격을 줄 때는 letter spacing 쓰시면 돼요. 그래서 letter spacing 써서 간격을 살짝 조정해줄거구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해보시면 네. 이런식으로 됐죠. 버튼이 위에 기준점이 되어 있으니까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버튼한테 탑으로 한 5px 정도 이 정도 주시면 살짝 내려왔죠. 그리고 글씨 색깔 이한테는 글씨 색을 2-C-9-4 9-4-C-4 이렇게 잡혀줄거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구글 폰트 써서 웹 폰트 쓸게요. 웹 폰트 써서 남은 브러쉬 이쪽에 가시면 코리아에 한국어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남은 브러쉬 이거 말고 네. 이거 이거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거 링크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링크를 이쪽에다가 살짝 넣어주시면 될 거에요. 네. 웹 폰트 쓴 데 있죠.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만 살짝 설정해 주시면 폰트 패밀리는 위치 2 이쪽이죠. 위치 2 여기다가 설정해 주시게 되면 얘는 자 완성이 됐죠. 그래서 타이틀 부분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사실 이거는요. 몇 글자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미지를 누르는 게 훨씬 좋아요. 저거 웹 폰트 쓰게 되면 훨씬 더 용량도 이게 자주 쓰는 게 아니라면 디자인적인 요소라면 그냥 그렇게 한 번만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냥 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배너에요. 작업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